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곡 임시선별검사소가 지난 27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곡 임시선별검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합니다. 강성구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마곡팔 공영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마곡 임시선별검사소는 넓은 주차장 부지에 설치돼 구민 간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밤 9시까지 운영돼 직장인들도 퇴근 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사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 등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마곡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곡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